첫 번째 두 번째 세팅 3. 세팅 나는 뭘 입지? 이거 입을까? 그냥? 오! 예쁘다 이랬죠? 그래요 가시죠 갔다 오세요, 기대할게요 여기서 입자 아니 세트 위에서 살아 있는다고? 너무한 거 아니야? 그 남자 거 봐봐 나 이거 입으면 안 돼? 다시 시작합니다. 땀이 옷이다! 아니 우리 현무씨 어디 갔어? 이거 봐야 되는데 아니 정말 저 현무씨 어디 갔지? 괜찮죠? 괜찮지 않아요? 어떡해 여자바지야? 아 어떡하지 여자바지야? 어떡해 다시 내게 빨리 돌아와 소름이 정말 쪼더라고 야 근데 여자바지야 왜 맞지? 여자바지야? 물론 여기 걸렸던 거 하는 거예요 진짜? 맞아요? 이게 어떻게 맞죠? 현무씨가 뭘 빼야 건데 뭘 빼야 이거 열어요? 매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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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여줘야지 이거 아 진짜 자칸스의 매생 어떡해 멋진데요?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잘 어울린다 아니 다리 어떻게 된 거예요?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뽀얘요? 여름이라 왁싱 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아 다리가 너무 깨끗해요 다리는 정말 매깁해 여자 다리처럼 가슴을 왁싱 안 할 때 아 여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건 나의 성징이니까 아 웬일이야 여기 빼고 다 했어요 어마어마아 난 내 다리에 반했어 아 어떡해 너무 매끄네 이것 때문에 시청으로 떨어진다 아 왜냐면 이게 털이 많잖아요 어제 밀었단 말이에요 빨리 보여줘야 돼 언제 잘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려고요 이게 자기만족의 시대입니다 그럼요 그럼요